치밀한 작전인데요. 이게 제주에서 한 절도단이 벌인 작전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제주의 한 국가시험님인데요. 산림자원 연구를 위해 국가가 보존 중인 곳인데 지금 남성 2명이 걸어가죠. 뭔가 얼굴을 가린 것 같아요. 이게 지난 5일 밤 입구를, 저 입구를 비추는 CCTV가 지금 가려졌어요. 지나간 다음에 저렇게 천 같은 걸로 가려버리잖아요. 이게 또 다른 CCTV가 있었는데 이 CCTV는 아예 보시죠. 저렇게 비추고 있다가 화면을 돌려버렸어요. 영국적으로 보이지 않게. 그렇다는 건 CCTV의 위치도 파악을 했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니 뭘 훔치려고 저렇게 계획을 세웠을까요? 저 사람들이 훔치려던 것, 돌이었습니다. 돌이요? 돌인데 높이, 저 돌이에요. 높이는 1.5m가 넘고 폭은 70cm 정도 되는 현무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현무암은 검은색에 구멍 뽕뽕 뚫린 그 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현무암과 다르게 회색을 띄고 산처럼 생긴 저런 돌이었습니다. 이 돌을 훔치기 위해서 모두 8명이 동원이 됐는데 굴착기와 트럭을 동원하고 이 돌을 향하는 길을 내기 위해서 나무를 40그루 넘게 베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무를 훼손하면서 저렇게 길을 만들었던 거예요. 또 범행 전에는 수십 차례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치밀한 작전 끝에 이런 범죄를 보았습니다. 영화 도둑들 이런 것처럼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저 돌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 가지에... 저렇게까지 훔치려고 한 거예요?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저 돌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길래 저런 일을 벌였나 싶었는데 얼마나 멋진 돌이었으면 저렇게 인증사진. 저게 절도단 중에 한 명이 인증사진까지 두 팔을 벌리고... 민기예요. 지금 나오잖아요. 저 돌입니다. 저렇게 인증까지 찍었는데 저게 모양이 좀 특이하긴 한데 사실 값어치가 있는 건지는 사실 지금도 의문입니다. 이 돌을 한 5천만 원 정도에 팔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게 팔리지 않았고 결국엔 열치 않으니까 지인에게 1,200만 원을 받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좀 이상한 점을 느낀 그 지인이 돌을 돌려주면서 환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영화 기생충이 생각났어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돌을 이렇게 나왔는데 그 돌이 되게 중요한 돌이다 하는데 저거 봐도 우리가 저게 중요한 돌인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저거를 8명이서 옮기고 저렇게까지 했다. 저럴 정성이면 그냥 스타트업을 해서 새로운 사업의 진로를 찾든가 해야지. 이게 뭐한 짓입니까? 저렇게 하려고 동원한 장비 비용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그 돈이 더 들었을 것 같은데요. 남는 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을 벌었는지 저도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들을 붙잡았는데요. 50대 형제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과 작물업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범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다른 범행은 없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훔친 돌 한 야적장에서 되찾아서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돌 안에 보석을 숨겨놓은 거 아닌가요? 영화 스토리가 그려지는데 아무튼 좀 황당한 사건입니다.